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익이라 함은 가령 어떤 자동차 한 대를 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런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 자동차 만드는데 6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6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400만 원 이렇게 남는 게 이익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것도 아주 훌륭한 이익의 정의이긴 한데 사실 이익의 종류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익의 종류가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한데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 각각 처음에 가장 큰 금액인 매출액 있죠. 매출액은 뭐예요? 가격 곱하기 몇 개 팔렸냐? P 곱하기 Q 아닙니까? 그렇죠? 가령 자동차 천만 원짜리 열 때 팔면 이게 1억이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매출액에서부터 각각의 이러이러한 비용들이 나갔을 때 매출액에서 이 비용이 빠져나갔을 때의 나머지를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러고 매출 총 이익에서 이런 비용이 빠져나갔을 때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각각의 이런 비용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남는 이익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요거에 대한 비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뭐 이따가 드리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러면 손익계산소에 이렇게 이익을 아까 자동차처럼 간단하게 아니면은 최종 남는 단기 순이익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단기 순이익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 재무제표라는 게 이 기업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익들이 다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익들을 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놨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철광석을 캐는 광산이 있다고 쳐요. A, B 두 개의 광산이 1일 동안 캐는 철광석의 양이 A는 천 톤, B는 이천 톤의 광석을 캔다고 칩시다. 근데 철광석 자체가 철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철을 건질 수 있죠. 그러니까 A광산에서는 하루 동안 천 톤의 광석을 캐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면 300톤의 철을 얻어요. 그러면 수율이 한 30% 되는 거죠. 반대로 B광산은 광석은 더 많은데 광석은 2초 톤 캐서 500톤의 철을 얻으니까 25% 수율이 이 A광산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A광산이 좋아요? B광산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B광산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A광산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산에서 철을 캐기가 광석을 캐기가 용이한 B광산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광석을 캐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철의 양이 더 많은 쪽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을 볼 때 마치 여기 순수하게 불순물을 빼고 나오는 철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단기순이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단기순이익같이 순수한 이익을 또 어떤 사람은 애초에 이런 순수하게 나오는 철보다는 광산에서 광석을 많이 캐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단기순이익보다 이런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각 단계별에서 이 투자자나 주주들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익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이익들을 비교해서 그럼 또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광산 A, B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광산에서 광석을 캘 때 여기 지금 조금밖에 없고 얘는 많이 캐죠. 그러니까 B광산이 더 효율적이고 A광산의 비효율 즉 A광산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각 이익 사이의 비용들을 살펴보면 반대로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여기서 A광산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 효율적이지만 B광산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는 비효율을 따 놓은구나 라고 이런 비용들을 보면서 어떤 비효율성까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 이 이익별로 나눠본 단계 단계의 이익 그리고 그 비용들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회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기업이 그 해에 자동차를 천억 원어치 팔았대. 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출액이죠? 그러면 이 매출원가 또는 매출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라던가 이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인건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합친 비용을 우리가 매출원가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매출원가가 400억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매출액 천억에서 매출원가 400억을 뺀 이 600억이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예요. 매출 총 이익. 자 그러면 이 매출 총 이익에서 또 뭐를 빼냐면 이 자동차를 만드는 거 말고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팔 때 팔 때 들어가는 돈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판매관리비라고 합니다. 재고도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판매관리비 주로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팔 때 들어가는 돈을 판매관리비라고 하는 그러면 광고비라던가 이 자동차 한 대당 팔면 이 영업사원에게 들어가는 인센티브라던가 그런 영업사원 급여 이런 게 판관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가지고 판관비라고 하는데 판관비 200억을 뺀 400억이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영업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여기 가지고 있는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 중에 반은 자동차 만드는 공장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사무직 직원들 나머지는 영업사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여기 공실이 생겼어요. 공실 남는 거 놀리는 거 보다 임대사업을 했대요. 임대사업 임대사업을 하면은 이 자동차 회사의 본업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본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영업이익인데 본업 이외에 다른 사업 이런 영업 이런 임대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돈 빌려줘가지고 또 뭐 돈 놀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돈 빌려줘가지고 다른 기업이나 이쪽에 돈 빌려줘가지고 또 이익을 취할 수도 있어요. 본업 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우리가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벌었다고 10억 정도 10억 정도 벌었어요. 임대료가 10억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임대사업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가령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아이고 자 숫자가 나오면 선생님이 계산할 때가 틀릴까봐 무서워 죽겠어.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405억 정도 남았네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영업이익에서 세전이익까지 갈 때는 판관비 이게 되게 중요한 비용인데 이거 왜 나머지 비용들을 다 빼줘요. 그래야지 이제 세전이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자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 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자가 25억 정도 빠져나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영업의 수익까지 410억에서 30억 빼면 세전이익은 380억 남겠네. 그죠? 그러면 이 세전이익은 뭐의 약자냐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약자예요. 세전이익이라고 짧게 이렇게 부르는데 이 380억에서 또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금도 내야 되니까 가령 법인세가 80억 나왔다. 치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되냐면 300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억인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가장 순수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광산의 예로 봤듯이 이런 이익이나 비용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이걸 읽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매출액, 매출 총이익은 좀 높은 편인데 영업이익이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이 얘기는 이 판관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업은 물건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팔기도 많이 팔고 만들기도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파는 과정에서 이런 영업비용들 판관비가 너무 높은 그런 비효율성을 가졌구나 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단기 순이익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낮은 편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단기 순이익이 높고 영업이익이 낮다는 것은 얘네들이 이럴 수도 있겠네.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다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손익계산서를 여러 가지 이익과 비용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투자자들이나 주주에게 이런 내용들을 공시함으로써 그 회사의 활동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왜 이익을 이렇게 나누는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